네, 오늘의 주간도 조심히 계십니다. 네, 먼저 측면 주변 이쪽 오른쪽 주변에 계십니다. 먼저 주변 버튼을 갈아주시죠. 네, 이쪽, 네, 이쪽으로 한번 갈아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왼쪽 한 번, 주변과 오른쪽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기다리게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재현입니다. 네, 저는 요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제 다음 주면 방영이 시작되는데요. 요즘 드라마 촬영하느라고 해서 너무 정신이 있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거창한 선행도 많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작은 선행부터 실행하는 게 가장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속에 좋은 신을 우리 상품에 대한 손자이십니다. 그럼 이거 가장 먼저 살겠습니다. 이제 테이프를 잠시 채워주시고요. 너무 신나게 닿을 때 예측과 지갑을 모두 그리고 아름메한 신청으로 우리 상품을 손으면 있게 버터 되는 신청으로 따뜻한 대상자이신도 가능하셔서 입니다. 자, 이제서 따뜻하게 심근해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장님 박상태와 자존심에서 알려주시고요. 너무 예쁘네요. 잘 어울리세요. 석권을 보여주었던 시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따뜻한 캠페인의 홍보대사로서 취지에 맞게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선언을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전지현으로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스포인트 정연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